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제품 강의로 한 2년 만에 강의하고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벌로 된 양복을 지금 한 2년 만에 입어봐요. 이 양복이 이제 그나마 좀 타이트했던 거라 좀 그나마 맞는데 다른 양복은 다 버렸어요. 사이즈가 몸무게가 한 15kg가 빠지니까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 내놓은 건 내놓고 그래서 당근으로만 판 옷이 한 15만 원 정도 팔았어요. 입던 옷인데 그래서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또 오늘 이렇게 GSMC 과정에 성공의 8단계 과정에 제일 마지막 과정이죠. 상당과 복제인데 제가 사업설명 강의는 참 많이 했었는데 성공의 8단계 강의는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딱 상당과 복제만 했었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줌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동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야 2년 전인데 왜 이렇게 젊어보여요. 야 진짜 2년 전에 내가 이렇게 참 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2년이라는 세월이 참 시간이 이렇게 또 훌쩍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갖고 사냐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요즘은 제가 자면서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니까 자려고 준비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의 미래의 모습을 제가 그냥 그려요. 그래서 그냥 막 뛰어요. 달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뇌과학서적을 한 천 페이지 정도를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우리가 실제 운동하는 거나 뇌로 운동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침에 주무실 때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모습을 그려야 돼요. 이게 상담하고는 약간 어긋난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인연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피아노 있잖아요. 세 그룹을 나눠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한 사람들은 피아노를 하루에 두 시간씩 일주일 동안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B그룹은 A그룹은 그렇고 B그룹은 A그룹이 연습하는 걸 뒤에서 보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로만 피아노 없이 머리와 손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악벌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C그룹은 그냥 아무거나 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A그룹과 B그룹은요. 뇌에 똑같은 신경선이 만들어졌어요. 피아노를 직접 안 쳐도 생각만으로도 그런데 C그룹 아무거나 친 그룹 있죠. 거기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왜 생생하게 꿈꾸라고 하는지 제가 책이 500페이지짜리 한 권하고 450페이지짜리 하고 있어요. 거의 950페이지인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옛날에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무슨 운동을 한다 아니면 승마를 한다 이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려서 늘 그거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결국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키는 삶을 사는 거죠.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던 그러니까 이렇게 스폰서가 상담을 하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할까 말까 아니면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런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미래의 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지난 생에서 실수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삶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좀 다잡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을 스폰서랑 상담을 나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냥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매일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담은 기본적으로 매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어떻게 하시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스폰서와 매그도를 놓고 명단을 놓고 그다음에 본인의 에이코와 일지를 놓고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세트 그 세 가지를 놓고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이 왜 필요하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후속 조치할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아무 관계없이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반드시 후속 조치할 일이 생깁니다. 후속 조치할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요. 간절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죠. 그런데 후속 조치를 할 일이 생겼는데 혼자서 해결한다? 그거는 수영을 혼자 배우면서 수영대회 나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영 혼자 배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영이 뭐예요? 개구리 헤엄. 그렇죠? 평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구리, 깨구락지 헤엄하고 또 뭐 있어요? 개 헤엄하고 그다음에 자유형 한다 하는 사람들도 안 배운 사람들은 머리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계속 이러잖아요. 안 배우면 그래 안 배우면 그게 결국은 스폰서 멘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냥 평범한 사업자 하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정말 뛰어난 사업자가 되겠다. 그럼 반드시 누구의 도움받아야 돼요? 멘토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게 달인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상담하지 않으면 사업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 중에 나한테 상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정확해요. 아니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은요. 스폰서랑 통화하고 싶어요. 밤만 되면. 오늘 내가 한 일이 잘한 건가. 또 잘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이게 달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천 페이지 책 두 권에 나온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달인이 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스키를 탄다. 스키 타는 법 안 배우고 우리 처음에 스키장 가서 타보신 분. 스키장 가서 스키 안 타는 거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고 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중상급자 코스를 갔다가 골드. 와 진짜 세우질 못하니까 그냥 총알처럼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넘어지면서 세웠는데 뭐가 없어서요. 뭐가.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의 다 지식 없이 일단 해보는 행동들이 많아요. 기타도 배우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띵가띵가 하니까 맨날 띵가띵가면 고급 주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팅에 맨날 나와야 돼요. 자전격제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옛날 말로.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지식이 쌓였으면 뭘 해야 돼요. 시크릿 그 책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성공학자들도 많아요. 간절히 원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시크릿의 책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한 책이에요. 사실. 반드시 그 앞에 서적을 보면 Having It All이라는 존 아사라프의 책을 보면 시크릿이 그 책을 보고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간절하게 바라는데 간절한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식을 쌓고 행동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후속 조치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 없이 하면 어먼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정말 중요해요. 성공의 8단계 중에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단 한 개도 없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신뢰도 구축이 돼요. 팀워크도 생겨요. 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내가 제대로 스폰서랑 상담을 해봐야 내가 스폰서가 됐을 때 파트너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저는 변인성 단장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변 단장님은 파트너들 레그도 다 그려요. 그냥 제 레그도를 쫙쫙쫙쫙쫙쫙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다 그리신다니까요. 순식간에 다 그려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누굴 보고 배웠다? 스폰서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담을 안 받았으면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스폰서로 성장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나오죠. 이게 백번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시라고 그래요. 조선 후기 문신 2학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뭐라고 써요?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엄원대로 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다 엄원대로 가요. 정말 그거 많아요. 제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글로벌 A사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외국계 반도체 회사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잠을 쪼개가면서 회사 생활하고 글로벌 A사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20년도 전이죠. 월 500만 원짜리 소득을 만들었는데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인데 몇 천만 원짜리 소득 만드신 분들도 다 날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에 안착해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도 없고 상담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만들어놓으신 분들도 다 사라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은 선배들의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으셨던 박한결 회장님 같은 그런 사업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나 철학들이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두려웠어요. 그때. 이게 맞는 건가? 왜냐하면 내 파트너들한테 이리로 가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리로 갔다가 또 이리로 가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세 번만 하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신뢰가 깨져서. 진짜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상담의 주요 주제 한번 볼까요?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전달해야지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명단 작성해도 꼴랑 10명 정도 적고 왜 그럴까요? 왜? 스스로 예단하는 것도 있고 또 가장 큰 거 편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스스로 예단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제품 쓸 사람을 적으면 다 적을 수 있는데 사업할 사람을 적으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성공자들의 성공 스피치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품을 써보고 반해서요. 그렇죠? 거의 열이면 아홉 명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전달해야 돼요? 제품을 전달해야 돼요? 제품 전달하는 게 훨씬 턱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파트너한테 왜 명단이 없는지를 내용을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치약 칫솔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주변에 지인들은 세수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단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연고, 성향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분류. ABC로 분류해야죠.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시죠? GSMC 다 몇 번씩 들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분류해요? ABC. A가 뭐죠?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셔도 체면상 그냥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A그룹은 선배, 전문직 종사자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 내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B그룹은 나랑 가까운 친구, 지인, 친척 이런 분들. 결국 핵심 명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C그룹, 뭐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백만 갑의 대상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대상, 나를 100% 신뢰하는 사람.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C그룹은 넣죠?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내가 다음 주에 또 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 가게 문 맨날 열려 있는 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안강호 본부장님. 그리고 왜 100% 신뢰하는 사람, 왜? 왜 C그룹이에요, 100%? 설사 그 사람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를 못 벗어나. 그렇죠? 그렇게 100% 신뢰하는 가까운 과잰데 이번에 안 하지만 다음에 얘기하면 되고 다음에 안 하면 그다음에 얘기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A그룹과 B그룹은 내가 잘못 전달하면 다시는 연락해도 내 전화를 안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C그룹을 대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한테 처음에 오시면 A와 B와 C그룹에 분류하는 작업을 반드시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할 사람한테 치약 전달하고요. 소비자 할 사람한테 사업 전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명단 작성할 때 어떻게 한다? 분류한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출이 안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팔 데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자기가 애터미 제품에 반한 게 없어요. 자기도 안 쓰고. 애터미 제품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매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지죠. 내가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품에 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해봐야 사업도 안 되니까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가 매출이 안 나온다 하면 제품 뭐 쓰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회원가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왜? 이분들은 비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10인 10색으로 A라는 사람한테 이 방법으로 B라는 사람한테 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쓱쓱쓱쓱 보검이 칼이 들듯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전 제시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스폰서한테 호일러를 이용해서 스폰서 쪽으로 안내하게 하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도 가리키고 해야죠. 저는 그래서 제 파트너들 아무도 없는 여기 센터에 오시게 해서 여기서 그냥 한 시간씩 강의시키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장격지할 수 있는 파트너들로 키워줘야죠. 조직 성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조직이 안 커지는 이유. 조직이 안 커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스템에 미팅에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조직은 절대 크지 않아요. 왜? 내 사업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조직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사업자죠. 소비자들은 내가 좀 관리하는데 그 소비자들만 가지고는 절대 조직 안 커지거든요. 그럼 사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지 사업자가 나와요? 비전을 봐야 되는데 비전은 어디서 본다? 결국 세미나에서 보거든요. 그게 초대가 아니라는 거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본인이 오는 파트너들을 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막 찢어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너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넓이를 넓혀야 된다. 50에 읽는 주역 책 보니까 50에는 화두가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간 나의 과거를 재정립해서 후회하지만 않고 지나간 나의 삶은 나의 걸음이 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내 가슴의 크기를 키워서 비워서 누구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행운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기. 결국은 제가 저도 성공학 서적을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결국은 모든 게 하나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목표, 후원일정, 계보도, 에이코아 등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뭐죠? 가정사 가정사 상담하지 마세요. 파트너들 그건 금지예요. 특히 부부 상담은 금지입니다. 여성사업자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남편하고 꼴백이 싫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스폰서하고 와가지고 험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책마켓 스폰서가 야, 왜 그러고 살아? 이혼해?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뭐예요? 칼로? 물베기야. 관계가 나중에 좋아졌어. 그러면 나보고 이혼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돼요. 신뢰 자본이 쌓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절대 가정사 상담 같은 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사업만 심플하게 사업에 대한 상담만 한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자세를 한번 볼까요? 상담은 누가 먼저 신청한다? 파트너가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스폰서가 신청하면 파트너가 반가울까요? 아니면 약간 찜찜할까요? 왜 만나자고 할까? 또 직급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스폰서에게 상담 요청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절하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후속 조치할 일이 안 생기냐고요. 반드시 스폰서에게 상담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좌장격지를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본부장 이상의 직급자와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어떤 본부장? 좌장격지. 좌장격지가 뭔 말인지 모른다. 스스로 장수가 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면 A코아를 실천하는 스폰서냐 아니냐. 그거 보시면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시키느냐 아니냐. 그거 보시면 돼요. 이해 되시죠? 왜냐하면 A코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상담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이해 되시죠? 타이틀 지금 누구 이상? 본부장 이상. 그런데 본부장을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총장한테 가야죠. 또 총장한테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단장님한테 가야 돼요. 절대 위로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폰서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저를 제끼고 제 위에 스폰서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파트너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끔 실제 제 파트너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 밑에 파트너가 본인한테 제끼고 와서 상담한다고 본인 파트너를 지잡듯이 잡더라고 진짜. 그리고 왜 상담해 주냐고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그 그룹 다 없어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사실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하면 내 크기밖에 못 보는데 단장님한테 가면 단장님 사이즈의 크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보게 하냐고요. 절대 우산 씌우지 마십시오. 주 1회 간단한 건 주 1회 최소한 한 번씩 하고 월 1회 계보도와 명단을 놓고 사업 전반에 걸친 상담하되 조심할 거. 직급 갈 때는 밤 11시 넘어서 12시 사이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진짜 막판에 포인트 넣는데 전화 와서 상담하시면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려요. 진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 그런데 전체 직급 가는 때가 있어요. 큰 타이틀로. 그때 보통 다른 포인트 들어오는 거 다 보고서 넣잖아요. 보통 11시부터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때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생활 배제하고 사업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산 씌우지 않는 문제 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스폰서로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스폰서를 만나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그런 스폰서와 형제 라인과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글로벌 A사에서는 형제 라인과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먹으러 못 다니게 했어요. 형제 라인들하고.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온갖 형제 라인들이 같이 모여서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냥 놀러듯 다니고. 그거 진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요. 안 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형제 라인과 카운셀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 라인이 스폰서 욕을 하면 나도 그 욕을 딱딱딱 듣게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승살고 또 제가 책을 정말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돼요. 조직을 망치고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주변을 망쳐요. 그래서 항상 밝은 생각으로 항상 밝은 이미지를 가져야 결국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형제 라인과 상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사업도 망치고 현재 라인 사업도 망치는 일입니다. 상담 전에 미리 결정하지 않기. 미리 예단하고 스폰서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스폰서랑 만나서 이거 끝장 볼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A코와 실천 경험이 쌓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된다. 스스로 스폰서와 상담하지 않더라도 점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면? 8코와 실천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상담을 해주는 자세를 볼까요? 그럼 이게 스폰서의 자세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담 신청자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개보도도 알아야 되고요. 개보도를 모르는데 효과적인 상담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개보도를 그려야 되는데 파트너한테 개보도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 보고 그때 확인해가지고는요. 상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개보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 친구가 지난 3개월 동안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좌우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경청한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듣는 거. 충분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한다? 질문한다. 이해 되시죠? 건성으로 하는 질문 말고 그 파트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픈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본인 상위 스폰서에게 상담하다. 내가 잘 모르겠어. 상담하다가 솔직하게 말씀하자. 나 잘 모르겠어. 이건. 이거 단장님한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장님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만나서 상담하면 되겠죠. 파트너가 힘이 나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주는 게 중요하다. 상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밝은 기운은 그게 전염이 되거든요. 반드시 파트너가 힘이 되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줘야 된다. 항상 좋은 말보다는 때때로 냉정하게 파트너의 사업을 진단한다. 그냥 뭐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얘기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왜 솔직하게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은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갖춰진 인격 모든 걸 다 갖춘 인격들이 아니다 보니까 파트너 스폰서 간에 반드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휴 왜 그래 잘 지내봐 이게 아니고 솔직하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예의 있게 예의 있게 솔까말이 뭘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하되 예의 있게 그냥 무슨 반말로 지시하시지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방향을 제시하되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상담 다 해줬는데 자기는 자기 갈 길 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여 싸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받았어요. 제 파트너 중에 제일 황당했던 파트너가 세 명이나 있었어요. 두 줄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는 뱁스를 내리라고 하는 거는 스폰서 지들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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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당신이 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봐야 한 60만 포인트라고 치면 그 60만 어디다 넣을 거예요. 어디든 만족을 못할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나와 있죠. 상위 스폰서한테 연결한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연결했거든요. 단장님도 똑같대. 자기만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래. 세 분이나 계셨어요. 다 그만뒀어요. 1년 만에. 정말 답답한 거죠. 그냥 내부로 둬야 돼요. 싸우면 안 돼. 그래야지 소비라도 하지. 싸우면 딴 나라에 딴 데 가서 쓴다니까요. 아시죠? 파트너의 역량과 눈높이는 사람. 이거 이 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 표가 깨졌네. 내 파트너를 내가 봤을 때 오늘 상담할 파트너를 봤을 때 이 파트너는 역량이 굉장히 우수해. 누가 봐도 뛰어난 파트너야.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리고 의욕도 엄청나. 완전 대박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옴팽이. 의욕도 우수한데 역량도 엄청나. 이런 애들은 이런 분들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얻고 다녀? 인정만 해주면 돼. 하 사장님. 진짜 인정만 해주면 돼. 인정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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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너 잘한다. 잘한다. 최고 최고 이러면서. 이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날라다니겠지. 날라다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한테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딱 만나야 될 사람이 의욕은 엄청나게 좋아. 그런데 역량이 없어. 의욕은 뛰어난데 역량이 없어. 제가 삼성에 입사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그때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직원들 능력은 없는데 부지런한 사람들 제발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자르지 않을 테니까. 그게 조직을 망친다고. 이거죠. 역량 부족? 의욕 넘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역량이 부족해. 의욕은 넘치는데 그럼 뭘 안 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달인이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뭐였어요? 지식이었잖아요. 날리지, 스킬, 기술, 애티튜드. 이 세 가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애터미 지식을 어떻게 채워주고 스킬을 어떻게 채워주고 애티튜드를 어떻게 세울 건지 동영상 60편 보기 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럼 동영상 보는 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60편 보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파트너에 맞춤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량은 우수해. 역량은 우수해. 의욕이 부족해. 그렇죠? 스폰서 입장에서 본 저 팬질이 진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진짜 드럽게 일어나가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1대1로 멘토링을 해야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꿈이 대부분 꿈이 없어서 그래요. 애터미를 통해서 내 꿈을 세우질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비전을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비전을 보게 할 건지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야죠. 왜? 찾아만 주면 일로 갈 테니까. 그리시라는 엔젤라 데코스 책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애들은 반에서 꼴찌 안 하는 애들 1등으로 한다고.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대1 상담. 이제 문제입니다. 의욕도 없고 영향도 없어. 이런 사람은 그런데 미팅은 나와. 센터에 나와.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명확하게 시켜야 돼요. 명확하게. 오늘 명단 여기서 10명 적으세요. 이 10명한테 지금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약속 정하는 거 다 보세요. 그리고 약속 정해서 이분들한테 샴푸 하나씩 다 팔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업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어떤 분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분한테 맞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회사에서도 쓰는 기법이에요. 내 부서의 직원들이 어떤 분면에 있는지 파악해서 안내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월간 상담 양식 작성 요령. 스폰서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양식을 이걸 똑같이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또 계속 강조하죠? 뭘 들고 만나라? 계보도. 계보도 없이 만나는 상담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두 번째, 스폰서와의 상담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누구랑 상담했는 거 적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 지난 여기에 이번 달 전반기, 하반기 목표 매출 이런 직급, 목표 이런 거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스폰서 상담해야 되겠죠. 제품의 용. 이해되시죠? 내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는 내가 자가소비로 얼마 했고 전달은 얼마에서 총피비 얼마 했다. 내가 하는 거. 파트너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다음 주 1주에 2주, 3주, 4주, 매주 해서 토탈 이번 달에 내가 자가소비 얼마 하겠다. 우리 얼마 이상 100터미 하라고 그러죠? 100터미 이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세미나에는 어디에 몇 명을 초대하겠다. 그래서 초탈 인원이 나.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미리 적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을 것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만나면 막연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막연한 얘기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즘 PPP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다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겠죠. 복제의 비전은 뭐냐. 제대로 복제가 안 되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요? 시스템 소득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부동산 사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복제가 안 되면 시스템 소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3대를 상속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복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시인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3대가 상속해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실적 소실적 구분해야 돼요? 해야 돼요? 3대가 상속해야 되는데? 당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글로벌 A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월 5천만 원 이상씩 벌던 사람들 다 없어졌다니까요. 복제가 안 돼가지고. 시스템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시스템 소득으로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사실은 노동 소득 가지고 살 거예요. 아프면 끝이에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노동 소득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는 거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을 해서 영국 보셨어요? 와 영국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조만간 IMF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학생들이나 마트에 가서 뭘 못 사요. 사질 못해. 그래서 밥 대신 먹는 게 그냥 과자 같은 거 먹더라고요. 카도 비싸니까 밥값. 거기 핫도그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식 핫도그? 만 몇 천 원이에요. 핫도그 하나가. 노동 소득으로 살던 사람들은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시스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이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른 대로 시스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 그래서 또 매력이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뭐가 중요하다? 복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복제해야 되는가? 사업의 빠른 속도를 복제해야 된다.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면 다 늦어져요. 절대 나는 천천히 갈게요 하시는 분들하고는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기에 기대를 갖고 거기 매달려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GSMC 책에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250명을 한 달에 다 전달할 거냐 세 달에 전달할 거냐 그 차이는 단순히 전달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발생 빈도를 압축시켜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압축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빈도를 압축시키면 뭐가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복제해야 돼요. 나는 소비자 모아서 오토로 갈게요 하시는 분들을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이건 중요한 얘기죠. 이걸 복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하고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 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는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소통 항상 상담해라. 팀장급 이상 파트너분들은 반드시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요. 소통 소통 소통.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은 결국 썩어서 없어져요. 조직이 썩는다니까요. 계속 소통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소통에. 이거는 뭐 글로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회사들도 어느 조직이나 집안이 만약 부모 자식 간에 소통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겠죠? 그렇죠? 네.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사업인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돼? 반드시 소통하는 걸 항상 복제를 해야 되고요. 목표 60만 PB. 우리 변인선 단장님 산하는 매차수 60만 PB 복제죠? 설마 60만 PB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60만 PB는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60만 PB는 해야 내 파트너들 최소한 한 두세 번은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사업이 성장하냐고. 그리고 이거 60만 PB를 내가 복제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요. 사업 속도에서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것도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A코와 행동 실천 습관 만들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성공문화 복제. 성공문화 복제가 뭘까요? 두 줄 다 내 사업이다. 소실적만 내 사업이다 아니고 두 줄 다 내 사업이다.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최근에 해외 파트너들 미팅을 하는데 가끔 뜬금없이 놀라운 질문을 하거나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스폰서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을 모르시는 거죠.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두 줄 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준으로 내가 두 줄 다 하면 되는 사업인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면 스폰서가 잘 되겠지. 싫은데. 이거는 윈윈이 아니고 뭐예요? 루즈 루즈 프로젝트. 루즈 루즈. 두 줄 다 내 사업이다.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 여태까지 사업하는 동안 왼쪽 오른쪽 한 번도 안 빼놓고 항상 내렸어요. 포인트를. 사람도 저는 양쪽 다 달았고 그래야 결국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내 돈 내 사는? 식사할 때 내 돈 내고 내가 먹자는 거예요. 내 돈 내 사는. 요즘 밥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렇죠? 우리 스폰서님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가서 10명이 가면 한번 파트너들하고 밥 먹으러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지죠. 점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과거에 글로벌 A사 비즈니스 할 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월 500 소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스폰서가 저한테 밥 산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그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스폰서가 절대 밥값 안 내요. 어떤 밥값도 안 내요. 그런데 가끔 이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밥 살게. 그러면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정해지지 않은 밥자리는 무조건 다 각자 내요. 왜? 왜요?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다 애터미가 취미생활로 오신 분 아니잖아. 성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각자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화로서 정착시켜주셔야 돼요. 아셨죠? 태도가 모든 것이다. 배운대로 하는 태도. 이것도 복제해야 되죠. 배운 거 따로 하는 거 따로. 안 되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태도. 이게 뭐죠? 여러분들처럼 금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멀리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제일 멀리 오셨다. 멀리서 오신 분 어느 분이세요? 여기 한 분 의정부. 안산에서. 동대문 의정부에 비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태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내 파트너도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안 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 나오면 그때부터 나올게요. 절대 안 나와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안 변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와요. 그 천 페이지짜리 뇌 서적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몸 안에 신념과 확신으로 꽉 차 있으면 신경애로가 만들어져서 내 온몸이 그렇게 일하게 만든대요.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로가 딱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회로가. 그래서 배운 대로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하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 파트너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작은 것을 복제하자.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 측정 가능한 것. 빠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작은 것을 복제한 것. 우리 김현숙 단장님이 했던 거 뭐 있죠? 하루 1만 포인트 복제. 그것도 복제예요. 그거를 안착시켜서 전체가 다 한다면 그것도 복제죠. 우리 회장님이 하신 거 뭐가 있어요? 100명 만나러 갑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제를 너무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할 수 있는 것,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결과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룹에서 정하면 그걸 다 같이 해나가는 것. 그게 복제예요. 이해되시죠? 성공습관 복제하자. 성공습관 복제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승패를 대하는 태도가 맞겠죠. 졌다 한들, 이겼다 한들, 이리일비 하지 말고 항상 내 목표를 보고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기분이 확확하지 말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죠? 왜 오토 판매사 방향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왜 오토 판매사 방향이 성공의 지름길인가. 이거 뭐 GSMC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꼭 필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오토 판매사 가게 되면 포인트가 얼마가 뿌려지죠? 한 줄에? 250만 포인트가 매 차수 뿌려지는 거예요. 제 파트너 한 분이 250만 포인트 가지고 수당을 준 횟수예요. 한 차수예요. 몇 번이에요? 몇 번까지 있어요? 하나, 둘, 한 번 받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네명. 두 번 받은 사람이 두 명. 네 번 받은 사람이 한 명. 그럼 몇 번이에요, 전체가? 여덟 번, 열두 번 받았으니 열두 번 수당을. 자, 그러면 내가 판매사를 갈 때 내 파트너가 수당을 얼마 받았어요? 판매사 수당 12번이니까 72만 원. 그리고 나는 판매사 후원 수당, 직급 수당 해서 이게 깨지니까 그때 이게 12월 2차여서 50만 원까지 다 받아서 2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PB를 통해서 수당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250만 포인트 PB짜리 뭐가 뿌려졌어요? 제품이 뿌려졌죠. 맞아요? 회원이 늘어나지 않고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PB만 계속 들어가는 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직이 성장하는데 PB가 창출되지 않는다. 그거는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커나가면 계속 수당을 줘가면서 그 파트너를 독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니까요. 스폰서가 제 한 줄에다가 계속 사람을 달고 포인트를 집어넣고 저한테 수당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다고요. 직장 다니는데 바빠 죽겠는데 제가 사업하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이거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오토 판매사예요. 내 팀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도 사업 시작하고 나서 세 달 만에 판매사 도전하고 그러고 나서 한 5개월인가 뒤부터 한 번도 안 놓치고 계속 판매사가 해서 그냥 오토 판매사가 뚫은 거거든요. 계속 이 애터미 사업을 빨리 끝내려면 오토 판매사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차수 각자의 목표 PB를 스폰서와 공유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판매사를 가는데 스폰서 네가 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 이 팀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가 판매사를 갈까요? 못 갈까요? 혼자서는 한 번은 가겠죠. 두 번은 갈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좋은 문화는 뭐냐면요. 스폰서님, 이번 차수의 직급 목표 어떻게 되십니까? 판매사 유지해야죠. 제가 그럼 얼마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할게요. 저도 얼마 할게요. 저도 얼마 할게요. 그래서 토탈 왼쪽에 포인트가 얼마가 부족한 게 딱 계산이 나와야 돼요, 팀이. 그런 팀이 강한 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왼쪽에 내가 70, 50하고도 80하고도 양쪽에 50, 40이 부족하네. 그럼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스폰서한테 상의하겠죠. 스폰서님, 저희 팀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스폰서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스폰서님이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 갈 때마다 파트너들한테 너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업 힘들어서 못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스폰서의 직급이 우리 팀 전체의 목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그러면 쉽다니까요. 스폰서의 직급 목표가 우리 팀 전체의 공동 목표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사업은 쉬워져요. 그게 내 아이 성공이 된다고. 왜? 스폰서가 빨리 안착이 되면 그 재원을 어디다 투자해요? 나한테 투자하죠, 나한테. 이걸 이해해야 성장합니다. 스폰서 되시는 분이 만약 다음 주에 팀장 간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같이 상의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스폰서가 나한테 뭐 시키지 않을까 고민하는 이런 문화가 돼버리면 이 팀은 그냥... 아니, 제일 좋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더 뛰어서 가령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1.5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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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님 누구세요? 스폰서님 누구세요? 아, 좋겄다. 아셨죠? 사업은 이렇게 해야 사업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제가 되면 애터미 사업은 엄청 쉬워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위에 상의 스폰서는 마찬가지로. 아, 이번에 가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럼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왼쪽 상황도 이렇게 되니까 경영이 가능해진다고요. 경영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없이 파트너들, 이번에 직급 가야 되잖아. 너 이번에 얼마일 거야. 거꾸로 가면 이 사업은 진짜 지옥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내는 방법인데 자가소비 복제 모델로 0에서 30만 포인트 쓰는 파트너들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하다가 중간에 다 떠나요. 그래서 사업자를 우리가 해야 될 건 소비자 모델이 아니고 뭘 해요? 사업자를 복제해야 돼요. 물론 이 사업자들이 100% 마트 체인지 하면 자가소비 한 20, 30만 포인트 하겠죠. 그리고 5에서 6명 정도의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5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 쓸 사람.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 쓰는 거예요? 60만 포인트씩 해. 그러면 딸랑 1명, 2명, 3명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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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 180만. 그렇죠? 내가 60만 하면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내려야 되잖아요, 밑으로. 240만 한쪽 끝났죠? 이쪽은? 위에서 스폰서가 내려주면 끝나죠? 스폰서 60도 어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토 판매사네? 얼마나 빨라요? 물론 이 사람들이 60만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을 관리해야 하면서 100만 값 하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100만 값을 하면. 그래서 60만 포인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 모델로 우리는 사업을 복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때려 죽여도 60만 못 히어?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못해도 1년 뒤에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건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갈게요. 복제의 원리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복제란 뭘까요? 항아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깨져 있네? 여기 물을 부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거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물에다 빠뜨려야 돼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나 저나 다 뭐예요? 깨진 독이에요. 깨진 독. 완벽하지 않거든요. 인간인 이상 완벽하지가 않아. 그런데 좀 더 애터미화 되는 애터미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플러그인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눈이 오네 내 마음 나도 몰라 왔다 이렇게 하면 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풍덩 빠져야 된다. 풍덩 이게 복제예요. 이게 성공적인 복제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시스템에 풀로 그냥 플러그인 되는 거죠. 스폰서가 스폰서가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미래에 나를 그리면서 매일 1% 저는 이 생각 갖고 살아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딱 수술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걷기 시작했거든요. 수술 끝나고 퇴원한 날부터 아픈 배를 붙잡고 그 첫날은 아마 몇백버도 못 걸었을 거죠. 다리 수술하고는 또 이거 하고 하면서 이 생각으로 그냥 살았어요. 오늘 하루 어제보다 1%만 더 건강해지자. 어제보다 1%씩만 매일 건강해져 보자. 1년이면 37배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국의 사이클 팀 감독이에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사이클 감독을 한 사람인데 영국 사이클 팀이 얼마나 후진 팀이었냐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강의하느라고 영어로 써놔서 여기 보면 영국 사이클링 팀이 1%씩 매일 개선해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영국 사이클 팀이 자전거를 사러 가잖아요. 안 팔아. 너희가 우리 자전거 타면 우리 거 안 팔려. 그 정도였대요. 진짜로 우리가 옛날에 양궁 사러 갔을 때 안 팔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애들이 너 우리 거 쓰면 우리 양궁 안 팔린다고 영국 사이클 팀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독으로 들어서 불과 5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바뀐 게 뭐냐면 사이클의 안장 디자인도 바꿔보고 선수들 옷 천두 천을 좀 바꿔보고 애들 광기 걸리지 않게 손을 씻는 방법까지 의사들 불러다 가르쳐보고 매일 1%씩 바꿔본 거예요. 매일. 불과 5년 만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년 만에 사이클해서 100년 만에 금메달 땄어요. 100년 만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이후로 10년 동안 딴 메달 수가 올림픽에서 168개. 이게 1% 매일 1%씩만 선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매일 그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다니까요. 어제보다 1%만 건강해지죠. 미래와 연결되어 있으면요. 현재의 선택이 훨씬 더 미래에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씩 성장하면 37배 1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순간 또는 데스벨리라고 그래요. 죽음의 계곡 이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순간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1%씩 어떤 걸 도전할 건지 목표를 세워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를 작동시키는 모든 뇌의 신경세포망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의 나의 습관으로 인해서 부모의 유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만들어진 나의 신경망으로 뇌신경망으로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살고 미래까지 사는 거예요. 왜 과거의 나를 내 미래 삶까지 좌지우지 하냐고요. 적어도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과거로 갔어. 그래서 자녀분을 만났어. 아드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아드님. 30년 전에 아드님이 내 속을 썩인 모습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처럼 속 썩일 때 속이 상할까요? 전혀 안 상할걸요? 왜? 30년 뒤면 어떤지 내가 다 봤잖아요. 미래에 연결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만약 미래에 나와 연결된 희망이 없으면 현재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미래가 생생하게 그려져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셨죠? 얘기가 좀 삼천보로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오늘 상담과 복제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올해 지금 3월 달인데 순식간에 또 3월 1일이 됐으니까 순식간에 올해가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세 가지 정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애터미를 포함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 를 정해놓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정해서 매일 실천하세요. 매일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공은 내가 아는 것을 매일 실천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